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이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해 도민 투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민 투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 투표 등 그동안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 투표가 실시되어 왔다며 도민 투표가 가장 확실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방법이자 지역의 분열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